매일 아침 예주의 눈을 확인하는데요. 끈적이는 형태의 눈곱이 자주 생기더라구요. 코가 짧은 단두종 강아지 시취는 눈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아 이물질이 자주 생긴다고 해요. 예민하고 약한 우리 아이 눈을 위해 케어플러스 아이 눈관리 영양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강아지 눈은 사람의 20에서 30%의 시력으로 몸거리에 대한 시력은 더욱 낮다고 해요. 또한 어둠 속에서 더 많은 빛을 흡수하고 움직임에 예민하게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도 높이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에 항산화작용의 영양관리를 해주면 좋다고 해요. 케어플러스 아이 영양제에는 아스파담틴을 함유하고 있어요. 강아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 10종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맥주유모 첨가되었고 새콤하게 손상을 막는 천연비타민이 영양 공급으로 눈의 피로도 개성과 흐린 시야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강아지 체내에서는 아스파담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체내에서는 아스파담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체내에서는 아스파담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누추는 끈적이는 눈꼽 윌도 걱정이 있어요. 눈안에 힘정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병원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눈 영양제를 필수로 먹고 있답니다. 강아지 체내에서는 아스파담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것만 더했기에 걱정없이 급여. 묻을 수 있는 영양제 케어 플러스아이. 꾸준히 먹이면 좋겠죠? 꾸준히 먹으면 좋겠죠? 감사합니다.